그걸 점검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의 젖을 이기는 거예요. 젖을 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겨야 된다. 사탄의 대견은 젖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전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서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겠다. 축복의 채널이 되겠다. 그런 더 이상 억울한 삶, 죗된 삶 살지 않겠다.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주위에 문제가 있고 이렇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모든 것이 청산되고 청산되고 주님의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런 대열에 합류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